쫄깃쫄깃 안녕하세요 세미송 오늘 세미송이 준비한 메뉴 오늘은 뿌링뿌링 뿌링클 콤포치킨 뿌링클 치즈볼 준비받습니다 뿌링소스 듬뿍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뿌링 치즈볼부터 겨우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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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춧가루 맛있다 맛있다 고춧가루 초콜릿 뼈는 고춧가루 정말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아쉽다 제가 먹던 게 너무 맛있다고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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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더 맛있다 아쉽다 그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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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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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료수 맛있다 오늘의 음료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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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굿